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은 산채 영상은 없고요. 오늘 산채는 삼반노코 삼반노코로 보이는 용자입니다 색감은 극황이고요 이 끝에 연미에 약간 연미에 다른 입에는 안 보이는데 치마입에 노코가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녹이 차는 개체인가봐요 신화를 받아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현상태대로라면 연미진 입에 노코들이 있으니까 서삼반 계열에 삼반노코 겠죠 일단 색감은 좋습니다 아주 까닭지 타는 모양이 유령은 아닌것 같고 일단 신화가 나와봐야 신화가 나오면 입이 조금 타들어가긴 할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신화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겠네요 일단 서삼반 계열에 삼반노코입니다 일단 서삼반 계열에 삼반노코입니다 색감 좋죠 색감 좋죠 오늘 산행에서도 꼭 성화가루 땀에 눈이 쓰라려서 아주 머리도 아프고 너무 많이 마셔 놓으니까 꽃가루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머리도 아프고 영상 찍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집에 와서 분해 올려놓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서삼반 계열로 보여요 서삼반에 삼반노코 간단하게 그냥 삼반노코 영상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